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그 중에서도 리눅스의 배포판 중에 하나인 이 우분투에 우리가 PHP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PHP라고 하는 이 언어는 또는 이 소프트웨어는 보통 혼자 설치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같이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동반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Apache, 그리고 MySQL,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이 보통 함께 설치됩니다. 물론 PHP와 Apache를 반드시 같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Apache 대신에 Nginx, IIS, 기타 여러 가지 웹서버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ySQL 대신에 Oracle이나 또는 MongoDB와 같은 NoSQL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PHP와 Apache와 이 MySQL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은 같이 흥행에 성공한 이 종의 같은 밴드의 그룹 멤버들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PHP를 설치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Apache, MySQL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 개의 소프트웨어를 지칭해서 Apache의 A, PHP의 P, 그리고 MySQL의 M 해서 A, P, M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보통 Apache, PHP, MySQL이 구동되는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눅스는 이거죠. 리눅스의 L까지 합쳐서 L, A, M, P 이렇게 부르죠. 제가 아까 APM이라고 했나요? AMP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램프가 되는 거죠. L, A, M, P.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리눅스 머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리눅스 중에 저는 우분투를 기준으로 해서 시연을 할 겁니다. 모든 리눅스 배포판마다 제가 다 수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우분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분투가 그렇다고 가장 좋은 리눅스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 사용하는 채택한 리눅스 배포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우분투는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분투의 명령을 지금 당장 입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 있다는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분투에서 또 리눅스에서 APM을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그것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그리고 제가 링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 EC2에서 APM을 설치하기, 생활코딩 웹서비스 만들기에는 서버를 구축하는 법 또는 버추얼 박스에서 우분투 새 버전 설치하기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리눅스 머신에서 APM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운영체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거기서부터 수업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지우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하는 것이 요청 이거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버고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이 서버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위치인 도메인 또는 URL이라고도 부르죠. 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IP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입력하면 서버, 그 IP나 도메인이나 URL 같은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이 브라우저가 그 서버를 찾아가서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요청을 받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는 웹 서버가 일단 1차적으로 사용자 요청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php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이 예를 들어서 phpinfo.php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주소창에다가 도메인이나 URL이나 IP를 입력하고 슬래시하고 phpinfo.php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꽝 찍었다면 그러면 이 웹 서버, 우리는 아파치를 쓸 건데요. 아파치는 자신이 이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php에게 그것의 처리를 위임하게 되죠. php는 이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php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웹 서버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할 것은 그래서 웹 서버, php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용자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댓글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저장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php는 데이터베이스로 추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웹 서버에게 돌려주고 웹 서버는 응답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설치를 할 때는 여기 적혀있는 apt-get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apt-get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하자면 이게 뭐죠? 앱 스토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앱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앱 스토어가 하는 역할은 뭐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주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보관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까지 또는 삭제하는 것까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앱 스토어죠. 일반적인 인스톨러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설치 파일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를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이 바로 앱 스토어의 중요한 특징이죠. 바로 이 apt-get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 있는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입력해서 하나하나 실행하면 이 아파치 php mysql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명령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면 우선 제일 먼저 있는 sudo apt-get update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 sudo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에서 이 슈퍼 유저의 두 라고 생각하세요. 슈퍼 유저의 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건 뭐죠? 슈퍼 유저가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즉, sudo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정이 슈퍼 유저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웹포스팅 웹포스팅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슈퍼 유저의 권한이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웹포스팅을 통해서 리눅스 머신에 접속했다면 여러분이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할 권한이 없을 거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웹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것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라우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리눅스 머신이거나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sudo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계정이 자신의 아이디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apt-get은 앱스토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치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앱스토어에 비유하자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앱스토어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앱스토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어떠한 버전이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스토어에 해당되는 apt-g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 주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다릅니다.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들을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하는 것이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앱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면 한 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치면 저의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도 자신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앱스토어. 다시 말하자면 apt-get의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신 상태로 이 apt-get의 상태를 명경한 것이고요. 갱신한 것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은 설치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됐다. 그러면 그때 apt-get 업데이트를 실행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명령을 볼까요? 그 다음에는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앱스토어 apt-get을 실행을 할 건데 아까는 업데이트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인스토리죠. 인스토리라는 것은 설치라는 뜻이죠. 즉, 뒤에 따라오는 이 것을 설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아파치2를 설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아파치2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아파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의 항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것들을 설치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11M 정도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설치를 진행하겠냐 말겠냐라는 뜻인데 여기서 Yes를 누르면 진행이고 N을 누르면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Y를 누르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다 끝난 거고요. 우리 수업의 나머지 내용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이만큼은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MySQL 이 부분은 MySQL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은 MySQL 서버와 MySQL 클라이언트 즉 MySQL을 설치하는 명령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 PHP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PHP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거는 PHP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 이상을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고 그대로 설치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게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설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PH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여러분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설치했고 그 설치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차차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의 이해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아파치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리스타트 즉 껐다 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껐다 켤까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한번 껐다 켜주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윈도우나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껐다 켜는 거 했었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MySQL에도 껐다 켜는 걸 통해서 이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MySQL 즉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지정하라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선 그냥 1, 6개의 패스워드를 쓰세요. 1, 1, 1, 1, 1, 1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다시 한 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똑같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 여기까지 명령을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서 실행하시면 아파치가 껐다 켜졌고요. 이걸 카피해서 실행하면 MySQL이 껐다 켜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 프로그램의 설치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잘 설치가 됐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리눅스 머신에 머신은 머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P가 뭐냐면 ifconfig라는 명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아이넷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 있는 이거 이것이 이 컴퓨터의 IP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IP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IP를 제가 브라우저에다가 한 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저처럼 it works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이면 여러분이 아파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왜냐? 이것은 아파치가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it works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위치는 여러분이 우분투에서 아파치를 설치했다면 여기입니다. 바 따따따 여기 있는 cd라고 하는 것은 change directory의 약자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root 밑에 있는 bar 밑에 있는 따따따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현재 제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ls-a의 현재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이렇게 열람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index.html이라는 저 파일 안에 it works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담겨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cat index.html을 하게 되면 index.html 파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있나요? html body에 it works라는 텍스트가 있죠. 바로 it works라는 텍스트가 요거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제가 이 파일을 한번 수정해볼게요. sudo vi etc vi index.html 자 vi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에디터죠. 자 여기 it works라는 것 뒤에다가 제가 컴마 이고잉이라고 하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이라는 텍스트가 붙었죠. 그게 뭐냐? index.html 파일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이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은 자 우리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죠. 자 그때 제가 index.html을 요청을 했다 html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주소에 뒤에다가 제가 슬래시하고 index.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의 이름을 ht까지 하면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자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요기 index.htm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략하면 이 아파치 웹서버는 자동으로 index.html이 붙어있는 거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런 파일을 index.html이라고 해요. 대문 파일. 그래서 그 파일이 없다면 그때 이제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에 요 대문 파일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요렇게 적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입력해야 될 그 주소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짧게 짧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뒤에다가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파일의 내용도 기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index.html을 찾아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기에 있는 요 받다 땋다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가 뭔가 특수한 디렉토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 디렉토리를 뭐라고 하냐면 document document root 라고 합니다. 자 root는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자 요기 있는 document 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요기서 문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HTML 문서라는 뜻입니다. 즉 html 문서의 최상위 디렉토리가 받다 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분투에 받다 땋다라는 것이 경로로 지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수도 vi etc apache 이건 apache의 설정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이고요. 거기에서 site available에 default를 클릭해 엔터를 쳐보면 자 이게 뭐라고 적혀있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document root는 받다 땋다 즉 어 사용자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는 최상위 디렉토리는 바로 루트 밑에 있는 받다 땋다 밑에 있는 받 밑에 있는 따따따라는 디렉토리다 라고 여기 적혀있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document root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저 경로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document root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파치가 설치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 php를 실행하는 것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럼 제가 요 화면에서 나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sudo vi index.php 말고 php import.php라고 입력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가입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phpinfo 라고 하고 제가 이 파일의 내용을 저장을 할게요. 자 vi가 어떻게 쓰는 건지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phpinfo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php를 설치를 한 거고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있죠? 이거는 php 구문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이것은 php 구문이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phpinfo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함수는 정확하게 함수로 출한 건데요. 함수가 뭔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설치한 php의 설정 또는 상태 이런 것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이것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 화면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php 실습을 할 때 php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바다다다 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어떤 파일을 만드시라는 얘기이고요. 실행을 시키라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php가 설치되어 있는 ip로 접근해서 또는 도메인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이 만든 예제 파일의 이름을 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엔터를 쳐서 그 결과를 보라는 뜻입니다. 실습을 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리눅스에 php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